에이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낚시 채널 이 되고 싶은 불꽃남자 찌리찌리 찌리박이입니다 오늘 여기 처음 와보는 곳이라서 무지하게 두근두근 심장아 나대지 마라인데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작년부터 그렇게 와보고 싶었던 죽방항이 아닌 죽변항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 오는 곳이라서 포인트를 잘 모를 때는 항상 큰 방이 답이죠 일단 큰 방으로 죽기 살기로 양말에 빵꾸나도록 걸어서 올라왔는데요 일단 너무 힘드니까 커피 한잔 때리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 자 분노의 첫 캐스팅을 던져놨고요 어 던지자마자 찌를 물고 들어갔습니다 아 여기서도 정갱이 새끼 나오면 정의의 이름으로 가만두지 않겠스 아 큰일났다 아 일바로 피 흘리는 정갱이 한 마리 올라왔어요 아 여기서도 이거 나오면 안되는데 외향 쪽에서 찌락을 하고 싶은데 지금 동쪽에서 똥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있어갖고 아무래도 외향 쪽 테트라를 타는 거는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정갱이 같은데 아 큰일났네 아이씨 아이씨 아 미치겄네 여기 고등어 없나 아이씨 포인트 옮겨야지 되나 야 고등어 어디있는지 봤냐 못봤다고 에이씨 죽어라 아이씨 아 포인트를 조금 이동했는데도 여기도 정갱이 새끼밖에 안나오네요 아 여기 진짜 미친듯이 올라오는데요 아아 내가 이 먼 울진까지 너 잡으러 온게 아니야 이 그지같은 놈아 그만 좀 울어 오 요번에는 무게가 좀 틀린데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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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목이 뭐야 정갱이 두 마리지 아이씨 아이씨 미치겄네 어머 어휴 미안하다 지금 찌낚시로는 정갱이 새끼밖에 안 올라와갖고 원투낚시를 폈는데요 찌낚시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너무 많이 했더니 다리가 헐렁헐렁합니다 에 원투낚시하면서 조금 쉬도록 할게요 오오오케이오케이 원투에 입질입질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괜찮죠 괜찮죠 아이씨 아이씨 에이 큰거 같지는 않고 뭐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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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달인가 성대인가 보리멸인가 얼굴 좀 봅시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쟤 조그만데 에이 예상대로 보리멸이에요 반짝반짝 보리멸 새끼가 물었네요 한 사이즈는 한 20정도 되는거 같아요 어씨 어떻게 이렇게 큰 바늘을 물었지 어이 대박 우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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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우와 대박 지랭이 갈아주려고 꺼냈더니 애장어 한 마리가 달려있네요 우와 대박 대박 하하하하 작아도 힘이 어마어마해요 아직 그래도 애장어가 올라오네 에이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죽어라이씨 너는 잠도 없냐 어떻게 밤새도록 나오냐 아하 대박이다 대박 와 니들은 새우 달아도 몰고 지랭이 달아도 몰고 베비 싸딘 달아도 몰고 그냥 던져도 몰고 어? 도대체 안 먹는게 없구나 안 먹는게 없어 찌낙은 더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에 잠시 접었다가 동이 트면 외향쪽 테트라를 타고 다시 시도해보도록 하겄습니다 밤새도록 전경이 새끼랑 전쟁하다가 나를 꼴딱 새고 말았는데요 지금부터 고기다운 고기를 잡아보도록 하겄습니다 낳아줄지 모르겠지만 제발 한마리만 나와라 아이샤 아이샤 아 뭐야 아무것도 안 무는데요 정갱이도 안 물어요 아이샤 너무 피곤하니까 딱 30분만 더 해보고 안 잡히면 낚시를 접도록 할게요 어 뭐하나 문거 같아요 아이샤 어샤 으이샤 아 올라오면서 빠졌어요 잡았다 아어어어 잡았다 잡았다 就是 정갱이 잡았다 아아 이거 씨 아 여러분 뭔 짓을 해도 정갱이 새끼밖에 안 올라와요 아무래도 낚시는 여기서 접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아 죽었다 괜히 왔어 여기까지 ерж 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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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oice 세 세 advocacy 세 세